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애매하게 추운 것 같아서 트렌치 입었어요. 날씨가 조금 애매하게 추운 것 같아서 트렌치 입었어요. 이거 완전 귀여워. 가루가 dam. 너무 무지개가 한계로 dishes. この小麦粉을 voyez, marsh bottom. 스카이 블루 빨강이 남다네요, 김이 나와. 새 방울. 여름 돼도 입어보는 사람한테 말오면서 우리 손으로sın으로 먹으니까 이제 가루를 넣을 건데 칼로 자르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씩 잘라서 사이사이 가루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가루를 위로 올려서 자, 가루를 다 넣어주시고 대파, 고추냉이, 다닐, 그릇 주문을 넣어주세요 또 하나에 담긴 가루를 넣어주세요 배부 끓여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희는 레드벨벳이랑 이거 마치 소티 카라멜 만들기로 했어요. 저희는 레드벨벳이랑 이거 마치 소티 카라멜 만들기로 했어요. 소금이 들어있어서 30분정도 넣었어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계란찜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일어났다. 일어났다. 다음엔 교류가 많이 남아있다. 오늘은 연어 가슴을 더 위치해 줄게요. 연어 가슴을 더 위치해 줄게. 한개에 오는 물을 더 많이 넣어. 자, 사슴을 더 위치해 줄게요. 다음엔은 턱을 더 위치해 줄게요. 아, 마찬가지로 오는 물을 더 많이 넣어. 마지막은 뭐하지? 마지막 한 번 더 넣어줘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 그는 게 더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치 김치 아, 이렇게? 아, 이게 있어? 이게? 칼질으로? 사진도 먹고 싶어 1분 1분 뱀뱀아 대파리 pont 물이 되게 특이하다 물이 허스레기시라고 소양고추냉이를 갈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양파 우엉찜인데 고기를 소스에 찍어두시면 되시고 감자랑 고구마도 밑에 있는 비트마요네즈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되세요 맛있다 가니쉬가 너무 맛있네 나 이거 좋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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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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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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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건데 이거는 다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토마토가 되게 알록달록 귀엽죠 이렇게 뿔을 조금 뿌려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켓을 입어봤어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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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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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